다섯 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습지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한다. 당연히 사회문화현상이겠고요. 습지에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사회문화적 현상이겠죠. 그런데 D급부터는 주어 자체가 습지잖아요. 습지가 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자연현상. 습지가 각종 오염물질을 어떻게 정화하느냐. 이것도 역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 습지가 기후위기의 요인 중 하나인 탄소증가를 억제해준다. 이것도 다 자연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사회문화적 활동이 아니라 자연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이죠. 기역, 니음만 사회문화현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자연현상입니다. 기역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네. 디귿, 리울미음이 몰가치적이죠? 자연현상이. 존재법칙이 적용된다. 역시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역시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디귿 맞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리울과 같은 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랬는데요. 사회문화현상이 확률적이고 개연적이어서 인과관계가 불확실하고 불분명하죠. 미음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성이 공존한다 그랬는데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입니다. 자연현상은 보편성의 지배를 받고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성 양면을 가진다. 그랬어요. 정답은 3번인데. 눈치 찰만한 게 뭐 있었느냐 코멘트를 하자면 대개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쌍쌍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사회문화현상 2개, 자연현상 3개 이렇게 나온 경우도 이렇게 흔치는 않았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요.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역, 니은, 디귿만 밑줄이 3개가 딱 그어져 있는 거야. 근데 3개가 모두 사회문화현상인 거지. 그럼 여러분들 어? 사문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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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뭘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마시라.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연현상만 3개가 나와있을 수도 있고 자연현상은 4개인데 사회문화현상은 1개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편견보다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배운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2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ABC는 각각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중 하나이다.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했었죠? 주류문화, 반문화, 하위문화 이렇게 나눴을 때는 반문화도 하위문화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요. 그래서 ABC는 각각 주류문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반문화. 셋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랑 그냥 하위문화, 반문화 이렇게 써있는 거랑은 풀이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각국에서 처음에는 이 동그라미교가 일부 집단만 공유한 하위문화였다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교 신자들이 각국의 B인, 각국의 주류문화인 네모교. 이 네모교는 각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상신을 국교로 유지하고 국교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거의 주류문화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주류문화에 대항하는 이런 성격의 C가 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C가 반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반문화라고까지 할 수 없는 그냥 일부 사람들이 믿는 종교였는데 이것이 그 나라의 국교와 부딪히면서 반문화로서 이렇게 뭐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A는 B와 달리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달리가 틀렸어요. A, B, C 모두 어느 시대에는 반문화고 어느 시대에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됐다가 어느 시대에는 이게 주류문화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주류문화인데 이쪽 나라에서는 하위문화이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시대와 장소에 따라 항상 상대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B는 C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주류문화는 그 사회에 대다수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문화죠. 다양하고 특색 있고 다채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건 오히려 하위문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 C는 B보다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겠죠. C는 A, B와 달리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공존 다 됩니다.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도 주류문화를 향유한다 그랬어요.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이 일부 주류문화에 반발하는 것이지 모든 주류문화를 다 거부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김치문화나 젓가락질 문화나 이런 걸 공유하지 않고 삽니까? 그렇진 않죠.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 A, B는 C와 달리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한다 그랬는데요. 달리가 틀렸습니다. 역시. 모든 문화는 그게 하위문화든 주류문화든 심지어 반문화든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끼리는 비슷한 정체성, 비슷한 행동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문화라는 것 자체가 생활방식이니까요. 넓은 의미로 볼 때. 자, 5번. C는 A에 해당하지만 A가 B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뭐 정확합니다. 반문화는 당연히 하위문화이고 하지만 하위문화가 다 주류문화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위문화와 주류문화는 어떤 공유의 범위에 따라서 배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4번. 5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